1985년 브레고리 콜롬비아의 네바도 델루이스 화산 폭발 이후 얼마 안 있어 일본의 이바라키현 히타치 근처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2016년 콜롬비아의 네바도 델루이스 화산이 폭발을 했을 때에도 2016년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때 10월 21일 일본 도토리현 구라유시에서도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 위치상으로는 규모가 더 컸다면 한반도에도 조금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하루 전날 10월 20일에 경주에서 규모 2.4의 지진과 21일 당일에는 2.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최근 계속해서 산채 팽창 경고를 받았던 콜롬비아의 네바도 델루이스 화산이 폭발 징후까지 보이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최근 계속하여 화산재와 가스를 소규모 분출을 하며 대폭발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기상청은 네바도 델루이스 화산의 활동 수준이 아직까지는 노란색이지만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6시 21분에 콜롬비아 지질 조사국은 네바도 델루이스가 화산재와 가스를 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네바도 델루이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부리고리 콜롬비아에 있는 화산으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1985년의 늦가을 11월 13일에 도시로부터 50km 떨어진 네바도 델루이스 화산이 폭발하며 도시 전체가 진흙과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인명구조와 피해복부에 매달리고 전세계 각국에서 부품과 지원금을 보내는 등 복부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더하는 후였습니다. 인구 3만 1천명이 살던 아르메로 에서 이날의 화산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2만 3천명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20세기 최악의 화산재해였습니다. 36년 전에 그 아픈 상처가 다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기록을 보면 1988년 봄에도 화산재를 내뿜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은 지난 2016년입니다. 이때는 화산재가 산 정상에서 약 2km 이상 치수사 인근 공항 두 곳이 폐절되기도 했었습니다. 네바도 델루이스 산이 이토록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화산이 안데스 산맥의 부레고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마지막으로 분화했을 때도 반은 지질 전문가들이 부레고리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레고리 국가들의 지진과 화산활동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또다시 콜롬비아의 네바도 델루이스 화산이 대폭발 증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역시도 일본의 지진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바누아트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고 뉴질랜드에서도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로열티 제도까지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